이번엔 사건 전문가 보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세요. 장가 기자, 첫 번째 사건은 방화범죄로 무려 5명의 사상자가 났다, 이런 소식인데 전남 영암의 한 게임장 방어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이게 지난 1일 오후에 1시 29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. 전남 영암군 한 상가 건물 1층 성인 게임장에 불이 났습니다. CCTV를 보니까 60대 남성이 흰색 기름통을 들고 성인 게임장에 성큼성큼 들어가는데요. 흰색 기름통을 들고 비장하게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봐도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그 게임장 문을 열어보니 이미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. 그러고는 불과 10초 만에 게임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. 연기가 치솟는데요. 당시 게임장 안에 손님들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갇혀 있었습니다. 이후 소방대가 약 20분 만에 불을 껐는데 게임장 안에서는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던 중국 국적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종업원과 손님 4명도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고요. 더 피해를 키웠던 건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기 전에 아예 문을 다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해버리니까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건 변사님, 다 같이 죽자 이런 것도 아니고 참극이 벌어졌고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는데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까?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 국적 A씨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게임장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목격자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남성이 돈을 잃고 소동을 벌였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기서 해당 게임장을 이용하다가 돈을 잃어서 이것에 우발적으로 이런 화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잃은 것은 아닌지 그 범행의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게임장이 불법적으로 환전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은 불법 영업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네,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연관돼 있다. 어쨌든 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게임장도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네,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으로 어떤 점수를 획득을 하는데 이걸 돈이나 경품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환전 업무를 실제로 이 게임장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주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이 나타났다.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그 시민 목소리, 시민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저도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굉장히 뛰어들어서 구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이 시민이 과거에 보니까 성폭행 미수범을 맨발로 잡아서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다. 의인은 계속 의인인 것 같아요? 네, 대단하신 분입니다. 사실 이런 의인들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이 의인께서, 이 용감한 시민께서 말씀 주신 대로 15년 전에도 성폭력 미수범을 맨발로 무려 2km나 달려가서 잡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체포한 포상금을 받기도 한 시민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문을 깨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기 위해서 팔뚝에 화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팔뚝에 화상까지 입어가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구조하려고 애쓴 덕에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좀 또 1위를 보내준 사람이 또 나타나. 네, 이 씨를 붙여줘야 할 거예요.